수고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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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오늘 원테인 선수 승리 지켜주시는 세이브 달성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한번 드릴게요 원테인 선수 승리를 지켜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원테인 선수가 경기를 너무 잘 끌어줘가지고 그 잘했던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걸 조금 안심이 되고요 원테인 선수가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가고 경기를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라인즈 야구장에 꽉 채워준 팬분들에게 재밌고 좋은 경기력으로 하다보면 승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티 히터 치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어... 어제 이제 나갔는데 결과 안좋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오늘은... 어제 타이밍도 안 맞고 계속 이제 멀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연습 때부터 신경써서 했는데 이제 감도 좋았고 그래서 뭐 시합 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 한마디요 뭐... 지금 이제... 계속 연속하고 있는데 이제... 팀이 이기는데 이제 도움될 수 있게 뭐...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민이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아... 저 감산만 나오는 프로... 네... 연속이었습니다 네... 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네... 이제 홈으로 가시는데 각오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어... 어린이날... 또... 있고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발투수 태인이가 너무 잘 던져줘가지고 타이탄 경기였는데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볼펜 형들도 너무 잘 던져주셔서 굳이 수비 나가서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어... 그만큼 안정감이 있다는 것 같아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팬 여러분들이 더 많은 흥얼을 지키는 것만큼 저희도 이제 승리로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기하도록 네...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 루타점 기록하고 오늘 데뷔 첫 3루타까지 치셨는데 치셨을 때 3루타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? 어... 일단 그... 외화 위치를 봤었는데 치기 전에 그래서 다른 형들 타석에서도 자타자타 봤었는데 그... 라무스 선수가 우중간 쪽으로 너무 가있어서 치점에서 3루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요즘 감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? 네 솔직히 별로 안 좋았는데 어... 배팅 칠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약간 가깝게 칠려고 하고 잘... 그냥... 정확하게 맞춘다 라는 생각 하면서 치다 보니까 시합 때 여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랑 팬분들께 한마디만 드릴 수 있을까요? 어... 일단 주말 경기 때도 많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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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